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게 치매라는 게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까마귀 고개 먹는 건 사람들이고 그게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치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치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은데 치매는 어떤 특정 질환, 질병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질병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뇌에는 다양한 병이 생길 수 있죠. 뇌종양, 뇌추리알, 파킨슨, 알찌아이머 이렇게 다양한 병들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장애가 생기고 성격이 포악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겠죠. 이런 증상들을 묶어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는 병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통틀어서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를 유발하는 병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치매가 일어나는 병이 생기고 치매가 일어나는 병을 운영하는 병이 있습니다.